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지를 위조해서 권력을 잡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일정한 선 그러니까 성력이 모두 깨진 것을 뜻합니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나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의문입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공수처, 검찰개혁, 탈원전, 소주성, 태양광, 경제정책, 인사권 행사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8일 날 인천연수고래 재검표에서 노출된 일부 점검물만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들은 모든 그들의 행위나 발언들이 과거의 행위나 발언들이 퍼즐처럼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나 중국에서 창글에서 2020년 1월 말과 2월 3월에 걸쳐서 대한의사협회나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이야기가 뿜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 입국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야 짐작이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회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양주 물류창고에서 다량의 선거 관련 쓰레기와 함께 인주 그리고 기표도장 투표 용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개표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만 추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 인주와 기표도장들이 수없이 너버려져 있었을까? 사회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유독 대형 물류창고 중심으로 화재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곳에서 반드시 태워 없애야 될 것을 태워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추론이 맞아 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회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 마치 가을 들녘에 집힌 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법원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그런 선거무요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야 왜 법원이 시간을 그렇게 끌었는지 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핵심 증거물들은 모두 다 증거보전에서 제외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연수구을 경험하더라도 증거보전 신청 27건 가운데서 17건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힌 데 중요한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은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 통합서버, 네트워크 장비, 투표지 이미지 파일, 통합선거인 명부 등 매우 중요한 증거물 10건은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전산장비 속에 포렌식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데이터는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4.15 총선에 사용된 관악청사의 메인 서버는 과천청사로 이전을 강행함으로써 서버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그런 우려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악청사를 애호사고 며칠 밤 저항했지만 서버 이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 6대와 스토리지에 들어있던 4.15 총선 관련 자료를 옮겼습니다. 결국은 선거장비의 포렌식 수사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한편 대법원의 김상한 대법관, 현재 법원 행정처장은 계속해서 인천연수국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결국 413일째 130여 건 중에 단 한 건에 대한 재검표 관련 재판이 열렸을 뿐입니다. 인천연수국을 재검표에서 확인하는 것은 투표를 이 꼴로 해놓았으니 어떻게 투표함을 여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탄성을 지르는 시청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잠정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편견이 없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는 선거에서 불법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선거 데이터는 민주당 후보들이 일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도 1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거래에서 발표된 인쇄된 사전투표지 허위의 사전투표지는 결국은 이런 통계적 변칙 현상이 현장에서 깔끔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러저러 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 혹은 시나리오가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불성실하고 또 편파적으로 진행된 6월 28일 재검표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그리고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확정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아무리 적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서브데이터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렇게 해서 포렌식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법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사이로 총선 당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까지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한 증거인멸 같은 극단적인 행위들도 나올 것을 봅니다.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한 시청자의 조언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와 호소를 합니다. 특히 선거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당신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국가 권력의 하수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말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들 작업에 따라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에 소수 쇄도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며 일반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며 우리나라는 금방 조선말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3만 불의 국가가 가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게 가능한 것이 당신들 범죄로 전체주의 체제 계획경제 체제가 되면 북한처럼 1인당 GDP 100불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협조한 부정선거로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협조한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403건의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저하게 높은 비중이고 그 가운데 80% 이상을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종류의 국회에서도 이렇게 1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에 대개 60% 1당이 60% 그동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80% 그래도 100% 안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경고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여기서 당신들에게 선거 부정에 직접 실행한 자, 계획을 세워서 명령하는 자, 그리고 침묵이나 무관심하게 방조한 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의 무결승 문제는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등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체제를 지키고 아이들 세대도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지키는데 대덜부와 같은 것을 바로 선거의 무결승입니다. 그 선거의 무결승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고 또 궤도를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